모든 전문가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는 텔레비전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책은 20분도 못 읽어요.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? 먼저 아이가 책을 왜 읽냐를 알아야 돼요. 책은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. 아주 유명한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책을 만 권을 읽었댑니다. 책을 만 권을 읽었더니 그 사람 그 사람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.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. 왜? 간접적으로 만 명의 사람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는 많은 사람의 경험을 접해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책을 빨리 읽는 습관이 들면 깊이 못 들어가요. 그래서 나중에는 빨리 읽는데 대충 읽고요.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독해력이 못 올라가니까 만화나 스크린으로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스크린이 한 번 빠지면 재밌거든요. 그리고 그쪽에 열리면 허상이 열려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조금씩 TV 보는 시간을 줄여볼까요? 컴퓨터를 조금씩 줄여볼까요? 그게 아니에요. 한 3개월만 과감하게 줄이면 새로운 뇌의 섹터가 생겨요.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부터 가시면 3개월만 끊고요. 그다음에 반드시 책은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. 어떻게요? 생연필 갖고 동그라미 하면서 또박또박 책을 큰 수리로 읽는 것부터 다시 하세요. 그래서 책을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시면 3개월 뒤에는 반드시 고쳐질 겁니다. 저희 집에는요. 책 그래도 잘 읽거든요. 그런데 다 읽은 책인데 그 책을 또 읽어달라고 자꾸 보채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친구가 지금 나를 시험해보나 아빠를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. 몇 살인데 그래? 7살이 됐습니다. 7살의 뇌는 어른하고 달라서요. 어른들은 똑같은 영화를 두 번 보면 재미있어요? 없어요? 재미없죠. 아이들 10번 보고 이런 번 봐요? 안 봐요? 왜? 애들은 줄거리를 못 봐요. 그래서 볼 때마다 줄거리가 달라집니다. 볼 때마다 새로운 거군요. 그래서 엄마가 책 읽어줄게요. 그럼 어제 읽어준 책 빼와요? 안 빼와요? 빼와요. 또 읽어줘면 질문해야 안 해요? 해요. 죽을래 너 진도 나가야 되는데. 장난해 지금? 또 알면서 그래. 진도하고 있는 사람. 얘들은요. 비디오 보는 거 2년째 보고 3년째 또 보죠. 그래서 아이들은 책 한 권 사람은요. 100번 읽어주는 거예요.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? 괜찮은 거죠. 정상적인 거죠. 그러면 100번을 읽어줘도 또 물어봐요. 아 나 괜히 원했네. 하하하 ин거 눈보인 감사합니다.